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파이썬 플라스크 활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건데 전번 시간에는 저희가 테슬라 주식정보들을 아예 스태틱하게 정하고 데이터들을 가져온 것이구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식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거의 실시간이죠 주식정보들을 바로 조회를 해서 데이터를 웹서비스 쪽에서 조회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사용했던 야후 주식정보들을 그냥 API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결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것은 TSL인가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우리가 서브미트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뒤에 이제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백랜드 쪽에서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30일 정보 주식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식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나 메타, 메타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가슴 아픈 주식이죠 언제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요즘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정보들을 보시면은 2022년도에 118달러 정도 있는데 그나마 지금 140정도까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그려주시면은 네 딱 보기 좋겠죠 아무튼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누구한테 이제 제공을 해준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야후까지 가지 않고도 네이버에 가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들로 프로그램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셨다면은 저는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기능을 좀 추가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조금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두 개 페이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서치의 HTML 요거는 이제 인덱스 HTML라고 동일합니다 아까 검색 서비스 그래서 다른 거하고 조금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서치 HTML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예 리설드.html 요거는 이제 렌더 템플릿이라고 해서 요쪽에 이제 HTML 페이지가 요쪽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치하고 리설드를 별도로 예 저장을 했습니다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뒤에 백엔드 처리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추가된 것이 바로 리퀘스트입니다 예 플라스크 쪽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추가를 했고 요거는 왜그냐면은 저희가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퀘스트 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입력을 받도록 할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입력받냐 바로 위에서 서치.html 쪽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스톡 티커라고 하고 받아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우터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처리 결과들을 보는 것을 이제 리설드 쪽이라고 하는 URL로 지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항상 포스트로 이게 포스트하고 겟하고 또 같이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입력을 해서 이제 여기 스톡 티커라고 하는 것으로 보내기 때문에 포스트로 메소드를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의 지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메소드 공부하셨으면은 포스트, 겟, 그 다음에 푸트, 딜리트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API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톡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정보 같은 경우는 30일 정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보내면은 시간이 그만큼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30일 정보들을 이제 가져왔고요 만약 여러 가지의 주식 정보들을 대량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미리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실시간으로 API를 하다보면은 후에는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야후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너무나 많이 하면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30일 정보들만 우선 가져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더 템플릿으로 그 결과 값들을 리셀트.html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우리가 조회했던 데이터 정보들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html 주소로 html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제 결과들을 html로 변화를 하는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 여기다가 지정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후에 여러분들이 또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SS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마대로 이제 이쁘게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런 식으로 클래스를 여기서 미리 전달해주는 방법을 좀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전번 코드하고 지금 현재 달라진 것은 사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밖에 없습니다 요 세 줄 요 세 줄이에요 그래서 요 세 줄도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따로 만들어 주신 것이 좋겠죠 예 새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할 서치 html 부분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했고요 주식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CSS 적용할 때는 보통 이제 부트 스트랩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트 스트랩의 거의 최신 버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4점대를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CSS 가져왔고요 아니면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 경로로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부트 스트랩 적용하는 그 다큐멘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클래스들을 각각의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이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제 코딩을 하다보면은 이제 요런 스타일이나 아니면 html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에디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사용하다보면 더 복잡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밝 부분들은 폼 액션 쪽에 이제 리설트 쪽으로 보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로 보내는 부분들 요것들 URL4로 보내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결과값들이 가져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입력하는 부분들이죠 입력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과값들이 가져오는 것은 리설트.html로 보냈죠 물론 이제 같은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폼으로 통해 가지고 스톡 티커라고 하는 것으로 네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요게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이름이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설트.html 요거에 대한 결과값들이죠 요것이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똑같이 부트 스텝으로 스타일은 아까하고 동일하게 그냥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적용되는 부분들에 이제 컨테이너 mt5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테이블 정보들이나 이런 내부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여기 안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값들을 그냥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전 코드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스타일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추가된 것 뿐이다 네 추가된 것 뿐이다 그래서 스타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꼭 부드 스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CSS를 직접 정의하셔 가지고 적용해도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코딩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아까 보여줬듯이 스탁 서치라고 하는 것으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은 금방 나왔던 결과대로 여러분들이 결과들을 서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난 뒤에 그래프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 같은 걸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고요 아 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래프 예 30일 평균성 15일 평균성 이렇게까지 그리는 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과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받아서 주식 정보들을 플라스크 프레임워크 웹서비스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